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포스코 6개 상장사 중에서 이렇게 3개 상장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바로 2차전지 전문기업들이죠 이제는 전문기업이라고 해도 되죠 홀딩스는 지주회사이면서 이제 투자 그리고 리튬염모 광산 확보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소재 수주죠 그리고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생산 개발 생산 그리고 역시 수주 홀딩스가 하는 역할도 있죠 공장 확보 이런 역할들 하구요 인터내셔널은 여기에 유통종합회사로서 이제 소재를 공급합니다 2차전지 필수 일단은 흑연 그리고 동박 리튬 등을 공급하죠 앞으로는 더 다양한 니켈도 이제 공급하고요 더 다양한 소재들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알아볼 건데 국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백 모두 좋고 나스닥 미국정씨도 좋아요 S&P 500 기술주씨도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기술주들이 죄다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예요 AI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반도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건설주들이죠 그리고 지금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로 빠져나가고 건설주들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설하고 이거 단일화 시킨다고 해서 그 여파로 삼부터곤의 주가 상승 그리고 동반 상승을 다른 종목 다른 기업들이 이뤄내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 오늘 좋죠 좋은 이유는 제가 이따 금방 알려드릴 거구요 그리고 지금 특히 에코 프로버티 에코 LS 머트리얼즈 전구체 바로 테들라 직납 효과로 상승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데 방산주들 전쟁 관련된 종목들 방산주 유가 그리고 해운주들 빠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좋습니다 HAP를 필두로 알테오젠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힘을 좀 못쓰고 있지만 그 외에 중소형 종목들이 다양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나요? 바로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올해 13조원 통큰 투자를 시작합니다 어떤거 차세대 차량 AI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자율주행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차량 전기차에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기차로 시작해서 이제 우주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AI 그리고 로봇 반도체까지 모두 건드립니다 거의 전산업 분야를 다 건드려요 지금 건설 산업 분야? 이 정도 부동산 산업 분야도 부동산도 이미 건드리고 있죠 건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우주로 날아가더니 AI까지 손대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테슬라 주가가 5%가 올랐어요 급등했죠?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종목들 동반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약간 이제 그 버프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일까지는 이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지금 잠시 기술주들한테 옮겨갔다가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둘이 나눠먹는 형국 그리고 옆에 건설주가 이렇게 조금 한 18에서 한 2할 정도 나눠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뻔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몰라요 아시는 분들 100분 덕분에 모르시는 분들 1만 분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 또 되새김 하는구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2030년에 2차전지 시장 규모가 3500조원이 되고요 2030년에 전기차 수요가 전망이 5500만대 미국에서 생산하는 뭐예요 전기차 부품 근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거점을 두고 북미와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을 2차전지 전기차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7년간 90조원의 새해 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25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기업들에게 지원하고요 2050년에는 이렇게 13500조원의 규모에 5500만대의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패터리가 리사이클링 되는 시장 규모가 600조원이 돼요 리사이클링 하면 성일하이텍이 대장이고요 여기에 또 코스모 그룹주들이 뒤를 따라서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폐패터리 리사이클링 진단 기업들도 지금 한창 핫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포스코 얘기를 하면 이걸 뺄 수가 없죠 지금 이번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데 최종우 회장님이 3년 이상에 지금 3년을 부임하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 철강에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거의 완벽하게 완성시켰다 그 평가를 받고 있죠 거기다 시총 100조를 넘겼어요 그리고 철강 산업을 소외시키면서 매출을 떨어뜨리면서 2차전지를 살린 게 아니라 철강 사업을 철강 사업대로 매출을 올리면서 또 2차전지를 올렸어요 그게 가장 부임하면서 잘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12명 중에 7명이 외부인이요 파이널리스트를 이제 공개할 건데 이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콜딩스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처럼 국책은행처럼 이렇게 공기업들처럼 반공기업이죠 그런 이미지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또한 그리고 회장선거 또한 굉장히 기업의 앞으로의 가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후보들을 살펴보면 김영상 전 포스코 대우사장 그리고 김진일 전 포스코 사장 오인환 전 포스코 사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최정우 회장 등 죄다 포스코 출신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여기에 왔다 나왔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LG에너지솔루션 수장으로 있을 때 포드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JV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해외 글로벌 수주들을 다양하게 기록을 했는데 달성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삼성... 아 에코프로가 어떻게 돼요? 포스코 라이벌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삼성 제일 모직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삼성의 지원을 끊임없이 받죠 그래서 결국 지금 삼성 SDA의 양극재 40조원 금액 공급 그 이전에도 공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에코프로 사장이 누가 부임했죠? 송호준 사장이에요 송호준 사장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삼성 SDA 출신 결국은 에코프로와 삼성이 같이 가는 형국을 그렸죠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 40조원의 포스코 부채임이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이 완성형 배터리 업체 최고의 기업인데 CATL 중국의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죠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가 가게 된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양극재 공급량을 더 늘리고 LFP 원통형 배터리 연구를 굳이 포스코가 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2023 인터 배터리였죠 저기 어디야 코엑스에서 했던 이때 LFP 배터리 사업 무리도 진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메인으로 이끄는 뭐예요 메인으로 내놓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예요 이 LFP 배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 차세대 배터리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도 연구 중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포스코의 최종 목표는 완성형 배터리 업체겠지만 이업을 하려고 한 건 같은데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포스코와 같이 가게 된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결과 나오면 거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진짜 맞았네 이러고 그쵸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나오죠 차세대 원통형 4,6 시리즈 양적 확장 24년 하반기 국내 오창에서 첫 양산을 시작하죠 25년 하반기 미국 아리조나 원통형 전지 구축을 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니켈 LFP 등 다변화 또한 차세대 전지 기술 선점으로 인한 26년 27년 기준 리튬왕 방고채 전지 양산 예정으로 두고 있다 이게 LG에너지 솔루션 2024년 4분기 4쿼터 실적 설명의 후기예요 이렇게 해서 연간 실적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액 33.7조 원 영업이익 2조 천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성장률이 연간 30% 이상을 넘깁니다 이제는 이런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나란히 하게 된 포스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화인 거예요 이 이유만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상승 추세선에 진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단순하게 테슬라가 주가 급등하고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고 이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강력한 이유들이 안에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소문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찌라시들이 찌라시들을 통해서 이게 주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외인들과 세력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 피추엠, 인터내셔널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세계 종목이 그리고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맞물리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일단 보시게 되면 종목별 투자자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기간, 기간들이 지금 계속 매집해요 외인들은 빠지고 개인들 빠져도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왔죠 그러면 피추엠을 보겠습니다 피추엠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지금 연기금이 또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연기금 대량 매집했죠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그쵸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죠 이거는 차트, 차트 그리고 증권사 지금 시스템이 검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지금 차트 캔들 캔들 위치를 제가 한번 흐름을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캔들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피추엠 비슷하죠? 홀딩스 비슷하죠?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런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 외인들이 지금 진입을 하면 세력들이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매도 제가 장구도 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포스코, 피추엠 포스코가 지금 2030년에 양극재 100만톤 음극재 37만톤의 생산 캐파를 목표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뭐 모건 스탠리, 한국투자증권 등 목표가를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참 좋은 증권사다 우리한테 90만원이나 잡아줬어요 저도 90만원 단기 장기적으로는 뭐 100만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년 뭐 이렇게 되면 근데 단기적으로 90만원은 아닌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5,60만원 정도 보면 되는데 앞서서 90만원이나 목표가를 잡았다 그만큼 여러분 이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계 최고의 증권사들이죠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 목표 주가 잡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죠 그 영업이익의 PR을 몇 배를 더하느냐 그거는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 순이익만 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유주식수를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그것들로 유치했을 때 90만원이다 이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44만원이 가장 적습니다 모건 스탠리 떼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44만원도 지금 넘겼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포스코홀딩스 주가 굉장히 싼 거예요 퓨첸도 마찬가지 인터내셔널 역시 굉장히 싼 주가다 그러니까 담게 좋은 시국이고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시총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죠 7월달 말 거의 7월 아 7월이랜다 2023년 7,8월 기준이니까 재계서열 아니 시총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런데 상장사가 6개를 가지고 시총 112조 넘겼죠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비슷해요 10조차이라는데 현대자동차는 12개 그쵸? 그리고 SK는 168조 50조차이라는데 21개 그러면 이것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도 포스코의 주가는 너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싼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는 뭐냐면 이제 2차전지가 혹여나 잘못돼도 잘못될 일도 없지만 잘못되더라도 혹여나 천재지변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사업들 그쵸? 건축 이번에도 포스코 ENC가 뭐예요? 부산에 재개발 대여를 따냈죠 1조 3천억원짜리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철강의 설문은 워낙 강자고 리튬 리켈 사업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에너지 친환경 사업이죠 탄소 저장소 해상풍력 사업 바이오 백신 수출도 하죠 이렇게 해서 매출 신장이 2배 이익 상승 4배를 보고 가요 2030년까지 철강 소재만 870만 톤 친환경차 부품 수주 3260만 톤 2차전지 소재 3천 아 345만 톤 아 아니구나 친환경 철강을요 500만 톤 34만 5천 톤 2차전지 소재 그렇게 해서 지금 포스코 그룹의 투자 배분을 보게 되면 철강을 2차전지가 철강을 넘겨버렸죠 투자 투자 얘기해서 철강이 원래 메인이었는데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5활 그리고 철강이 배터리 소재가 46활 친환경이 19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시총이고요 시총 나와있는 거고 시가총이 이렇게 해서 112조 넘겼죠 지금 현재 115조 411호원 이제 조금만 더 힘쓰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놨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 기업별로 뭐하고 있는다 지금 보시면 맥더미 맥더미 칼데라 프로젝트 이거 홀딩스가 진행하는 거고 오리건 네바다주 국경에 소재해 있는 리튬 광산이에요 내년 3월 시초 마무리하고 승인 받으면 바로 이제 리튬 어 광이죠 광을 추출해서 점토해요 점토해서 리튬 광을 추출해서 이걸 리튬으로 생산해 냅니다 몇 억만 톤 여기 들어가 있어요 5억 톤이었나?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전광을 보유한 곳이 여기에요 여기 빨간색 두 군데죠 1위 여기는 뭐냐면 지금 리튬 홀딩스 리튬 보유양 리튬 보유양에 따른 영업이 추정치고요 보시게 되면 또 요거는 피처엠이죠 피처엠의 수주액 이건 뭐 누구나 다 하실 텐데 2023년 22년에 기록한 수주만 해도 일단 삼성 SDI와 양극재 공급 40초 이게 이제 32년까지 60만 톤 그리고 얼티엠 셀즈죠 여기에 8조 389억 원 역시 얼티엠 셀즈에 추가로 또 2차 공급 13조 7696억 원 얼티엠 셀즈에 이제 음극재 9393억 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 NCM 3원계 배터리와 NCMA 양극재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까지 공급합니다 30조 2595억 원 이렇게 공급해요 엄청난 수주를 기록했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1조 9383억 원 2022년 기준 지금 더 올랐죠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나오죠 1조 3113억 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100만 톤 2030년에 이렇게 해서 퓨처엠 또한 지금 앞으로도 점점 성장할 것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서 보여드릴게요 들려드리고 일단은 구덩모터에요 구덩모터 구덩모터 코어 이게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와도 지금 공급을 체결했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로 그룹사 해외 생산시설 통합하고 국내 생산 라인을 확장한다 그리고 중기 목표가 24년까지 북미 유럽 생산 능력 확충한다 그리고 글로벌 400만대 체제 구축하죠 해외 국내 그리고 이번에 GM 제네럴 모터스와 일존 규모의 구덩모터 코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LNG 섭 이 밸류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와있고 이거는 그룹사들의 뭐예요 지금 이게 뭐지 지배구조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외 네트워크 연항인데 일단 전세계 80여개국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리고 여기에 256개 기업 더 늘었나 얼마 최근까지 제가 조사한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 탄소 저장소 사업 그 다음에 해상풍력 사업 그 다음에 LNG 천연가스 그리고 백신 수출 흑연 공급 동박 공급 리튬 공급 정말 많이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있죠 작은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사업들 그 외에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사업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 방송이 그리고 보면은 양극제 업체별 원래는 생산능력 계획 이제 증권사들이 평가한 거였는데 보시면 원래 에코프로를 가장 높게 평가했죠 그리고 포스코 이때는 케미칼이었어요 삼형을 퓨처엠으로 나중에 바꿨죠 원래는 LG화기 1등이에요 1등인데 4대 천원 LG화기 에코프로 포스코 LNF 코스몰은 뭐 이렇게 사실상 뭐예요 지금 양극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페페터리 이쪽에서 강자고 그런데 LG화기 넘겼죠 에코프로가 급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2023년에는 LG화기 완전히 넘겼고 에코프로가 포스코가 급격하게 따라가고요 그리고 양극제에서 이 상황이지 에코프로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혀요 지금 그리고 보면은 배터리 공급량 보시면 전세계 LG에너지 솔루션 2조 5천억 삼성 SDA 비슷하죠 역시 라이벌답게 그런데 SK온이 예전에는 강자였는데 지금 전세계 완성형 전기차들이 대세가 원통형 배터리로 다 바뀌어가면서 사실상 파우치형 배터리 안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확 내려갑니다 수출량이 오히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가 더 많이 따라왔죠 LNF랑 이 3대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 수출 기준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은 전세계 2차전지 엄청난 2차전지 대기업으로 발더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전기자동차 부품별로 우리가 원가 비중을 보게 되면 역시나 배터리팩이 47%나 차지하고 그 안에서 양극재는 25% 음극재 8%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양극재 안에서 또 리튬이 전구차가 70% 차지하지만 리튬이 또 3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차트를 추가로 좀 보게 되면 이게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인데 주가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죠 작년 7월에 2차전지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단기가면에도 합산 지금 금액이 38만원이 올라갔어요 거의 37만원에서 2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거의 100% 상승을 보여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거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어버리죠 쌍바닥을 찍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원래는 그 전에 여기죠 여기 이 라인에서 급등을 했을 때 여기에서 상행선을 그리고 있죠 지금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올라갈건데 이때 원래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왜 이 상행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느냐 오늘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했죠 급등이 이 쌍바닥 세번째 구각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졌구요 드디어 이제 43만원대 다시 40만원대 복구하면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로 여기 가야죠 50만원대 넘어가고 이제 52만원대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60만원대 여기에 안착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일단은 52만원을 넘겨야 60만원대는 어 손살같이 달려고 할 수 있다는 이 분석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트당으로 봤을 때 이건 슈퍼차트라서 어 향후 분석내용도 나옵니다 저 제가 따로 사용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얼마전에도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40만원이 중요하다 이 40만원에서 추가 이탈만 없다면 충분히 어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때 70만원대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퓨처엠도 사실상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부연설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비슷하게 흘러가요 금액만 이제 약간 틀릴 뿐이지 그러면 제가 하나 팁을 드렸죠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비슷하게 분석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가서 이것도 해야지 포스코 퓨처엠을 와서 보시게 되면 얘는 아직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봐서 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이 쌍바닥을 너무 많이 이탈했어요 지금 쌍바닥 요거 요거 요 구간을 두 번이나 이탈했는데 보시면은 그쵸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얀 곡선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이 정고점 이 33만원대 35만원대 이 정고점을 돌팔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치쳐 올랐는데 여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떨어졌어도 다시 눌림목구간 그려줬어도 충분히 주가상승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죠 지금 25만6천원 그래도 다행히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진짜로 주가가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제 인터내셔널을 또 보게 되면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포스코 퓨천보다 조금 낫죠 상황이 그냥 딱 봐도 역시나 여기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 쌍바닥 우리를 항상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쌍바닥이 여기 라인 라인을 제가 잘못 그렸는데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이 라인 이 라인에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죠 여기서 급등을 보여줬을 때 줬을 때 6만4천원 이걸 돌파해서 돌파해서 여기서 추가로 급등이 한 번 더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급등을 놓치고 빠져버리죠 이게 쌍바닥을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 6만4천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지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지금 포스코 회장이죠 회장이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만약에 진짜 권영수 회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가 6만4천원 그냥 돌파하죠 뭐 이건 일도 아니에요 아까 퓨츄엠도 마찬가지고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길 가장 바라야 된다 어 바로 권영수 회장이죠 어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시죠 어 손이 안 보이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승하는 주가 우리가 잘 타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퓨츄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 제가 아까 60만원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 때 한국투자 중간 90만원 목표가 잡았고 그러면은 가기 전에 중간중간 매습기아들이 나오죠 왜냐 주가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 구간 특히 이 구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구간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있어요 꼭 항상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그쵸 여기 이 눌림목 구간이 형성될 때 여기에서 매수가가 나와요 이 기회 매수가 이 매수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죠 그리고 제가 포스코 홀딩스는 중장기적 목표가 60만원 잡았지만 다른 퓨츄엠과 인터내셔널 목표가도 잡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 목표가와 매수가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가 그건 바로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같이 하죠 조금씩 알아가야죠 우리가 한 번에 다 알면 또 머리만 아파요 머리 복잡하고 아이고야 죽겠다 진짜 막 머리 지끈지근하고 그래요 저 이거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제가 이거 즐거움이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면 여러분이 또 구독과 조회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 방송도 제 것 보셔서 조회수도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러면 또 상부상주하는 거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님도 보고 봉도 따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또 세상 사는 거죠 상부상주 좋다 아 맞다 이거 알려드려야죠 아까 제가 뭐 알려드린다고 했지 이거 차트에서 이게 차트마다 증권사 차트마다 틀려요 그런데 차트에서 날짜별로 이렇게 날짜별 캔들 보시는 방법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 차트인데 포스코홀딩스 돼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우측 끝에 여기서 내가 17일 날 캔들을 보고 싶어 그러면 아래를 쭉쭉 내려봅시다 이렇게 17일 게 딱 잡힙니다 1월 17일 나오죠 이 1월 17일 캔들이 마지막으로 딱 나와요 419,000원 나오네 그리고 우리가 24일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쭉 나오면 24일 잡히고요 이렇게 24일 캔들이 마지막에 딱 나오죠 그쵸 그리고 다시 오늘 날짜 30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0일로 딱 옵니다 4연상 기록하고 확대 좀 해야겠다 이렇게 그쵸 오늘 6.26% 449,500원까지 올랐죠 시가는 43만원에 시작했고 저가는 428,000 종가가 430,000 장이 마감됐네요 이제 시간의 거래가 시작됐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기철 중요합니다 그래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